집안에서 다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라진 성녀인의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인 듯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아오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때리와요. 야, 내가 좋게 말로 할 때 빨리 가서 보험금 좀 받아오란 말이야. 야, 20억만 나오면 네가 나 붙잡아도 내가 그냥 바람같이 사라져줄게.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던 주민들의 증거는 사실인 듯 했습니다. 제작진이 개입할까 고민하던 순간, 다행히 남편이 집을 나서며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찾아오라며 아내를 폭행하던 작은 사위. 대체 실종돼 성녀인의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보험사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예, 여기가 성녀인의 자녀인데요. 성녀인의 자녀가 보시면 총 3개의 상품을 가입하셨습니다. 사망하실 경우 7억 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수익자는 모두 제 따님이신 것 같은데 100%로 다 되어있네요. 다른 보험사도 모두 확인해본 결과 어머니 성녀인이 사망할 경우 지급될 보험금은 총 20억 원. 수익자는 모두 작은 딸 민영 씨였습니다. 하지만 성녀인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황. 최근 둘째 사위는 수시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작은 사위는 장모의 생존 여부보다 보험금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